한국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하여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상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을 국빈 방문한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 등을 포함해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 이슈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다 대통령 3박 4일 일정인데 지금까지 일정이 굉장히 숨가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밖에도 우리 방위산업 기업체도 방문하고요. 왜 왔는지 폴란드 대통령의 방안 의미 좀 살펴보고 그간의 일정을 한번 짧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두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니면 또 지금 두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테, 창원 이 사업장을 이제는 방문 예정이고 그다음에 방문 중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방산업계에 대한 관심 이 방산업계에 대한 한마디로 우리나라와의 콜라보레이션 한마디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제는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방산 외에도요. 이런 경제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요. 실제 이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자 이제는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후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을 이제는 방문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말을 했습니다. 한 70억 불, 우리 돈을 한 9조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 한 K2 전차입니다. 2차 계약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에 대해서 이제는 폴란드 대통령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고 특히 이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고 있는 게 2차 계약 물량이거든요. K9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K2 전차라든지 이런 2차 물량 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공고하게 아마 협력 방안을 개진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방산 중에서도 잠수함이거든요. 지금 폴란드가 잠수함도 지금 도입을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잠수함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수출도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에 이제는 참여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시장에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라든지 경제협력 방안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아마 폴란드와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교 35주년인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또 35주년으로 인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성숙한 35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K증시 국장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와중에서도 방산 쪽 아이들 이 테마가 그래도 잘 버티는 게 싫으니 폴란드 대통령의 이 이슈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유럽 여행을 많이 가기는 하지만 주로 가는 나라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이어서 폴란드는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폴란드가 우리와 정말 관계가 지금 끈끈해지고 있고요. 경제 쪽으로 방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 계약이 거의 60조짜리 MOU도 맞았었고 거기에서 1차 계약, 2차 계약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와 우리의 경제적인 관계도 관계 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진짜 끈끈하죠? 그럼요. 끈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고 특히 이제는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폴란드에 많이 진출해서 유럽 다방륜으로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많은 교민들도 계시고 진출한 기업도 많은데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가장 큰 아시아권에서 보면 가장 큰 투자자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소중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서로 이제는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사실 폴란드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국과 미국 이렇게 어떻게 양자 큰 나라만 사실상 이제 무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하면서 수출 다변화에 대한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는 폴란드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교두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 교역 동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갈수록 이제 수출액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억 달러 되면은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 넘어가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교역 동향을 봐도 이제 한국과 폴란드와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폴란드나 서로 사실상 서로 중요한 나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뭐 물론 K-한류, 한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한국 제품 하면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제품으로 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는 한국과 관계를 메꾸자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혁신성이라고 하거든요. 현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라든지 IT 기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핵심은 방산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K2 전체라든지 K9 자주포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방산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또 폴란드이기도 해요. 핵심 고객 아니에요. 맞습니다. 큰 손이에요. 내년 폴란드가 국방비를요. 485억 달러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67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 방산 업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큰 고객이에요. 사실 또 폴란드가. 놓치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에 띄다 보니까 앞으로의 두 나라의 관계는 더더욱 더 사실상 호해적인 모습으로 저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유전 여행 갈 때 폴란드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손이고 주요 고객이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역시 방산 쪽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의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상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두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사실 이게 지난해 7월이었죠. 윤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답으로 사실상 이제 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악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자 역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해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해적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폴란드도 우리나라도 서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호해적 관계로서 동반자 역할로 계속 나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계약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총 442억 달러가 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본다 그러면 61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방산업계에 대한 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크게 이제 MOU 같은 걸 짠 거죠. 아웃라인을. 1차와 2차 물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2차 계약이 왕절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리더급 이제는 다 왔잖아요. 차관도 이번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약을 완성시키고자 이런 얘기가 또 국빈 방문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뭐 두 정상이 좀 얘기를 나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국방 방산 협력 체계를 내년에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3차 회의를 이제는 개최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 이런 것도 이제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전협정 2인 준수를 감독하는 이런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정전협정에 대해서 이행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폴란드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가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서로 호해적인 관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세계 정세가 안 좋습니다. 뭐 북한도 지금 뭐 러시아 쪽에다가 군인들을 파병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이런 국빈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동반자 역할을 갖고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뭐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더 안정성이 있는 이제 국제 정서에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와 우리 우리 한국과 폴란드 이제 크게 한 61조짜리 계약을 맺었고요. 이제 MOU입니다. 이건 구속력이 없고 1차 때 한 15조 17조는 이미 이제 결제가 됐고 지금 2차 여기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를 한 최대한 20조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무기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 있고요. K9 자주포 있고 천무 미사일 있고 비행기 FA50 비행기도 있고 자 2차도 지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좀 팔려왔는지 또 앞으로의 가능성까지도 한번 파전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계약이 완전히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차 물량에 대해서 계약이 끝난 상태고 그럼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했을 때 주 정상이 그 얘기를 이제 나눴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내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해서 포함해서 방산 협력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물량 2차 물량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에 K9 자주포가 2차 계약 물량이 한 26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게 4월 지난 4월이었죠. 천무 2차 계약이 한 1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연내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조 6천억 원이죠. 이게 이제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인데 이것도 사실상 봤을 때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또 방산업계의 쾌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 1, 2차 물량 수출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K2 전차 같은 경우가 1,000대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648문 그다음에 다연장포죠. 천무 그래서 288문 FA50 경전투기가 48대 정도 이렇게 지금 1, 2차 수출 물량인데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방산업계 정말 쾌거죠. 그래서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폴란드를 넘어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도보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굉장히 이번 정상회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 금액이 61조 원입니다. 엄청난 큰 물량이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세일즈 외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나간 게 아니라 방문한 게 아니라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빙 방문을 통해서 잘 이런 2차 물량도 진행이 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1조 중에서 실제 완벽하게 타결된 게 한 17조 원 정도가 되니까 아직 더 도장 찍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개혁이 이번에 방문 후에, 국빙 방문에 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K-방산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하고 특히 앞서서 잠깐 우리 거주촌 평론가가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폴란드가 오르카 프로젝트입니다. 잠수함까지 바꿀 그럴 예정입니다. 잠수함 현대화 사업. 이것도 좀 오늘 이번에 논의가 좀 진척이 꽤 많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사실상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 잠수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참여, 하나오션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외교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 사실상 이번에 국빙 방문이 성사가 된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K-방산이 폴란드라든지 그 인근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호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다 대통령이 그에 대한 응답을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산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상 얘기 나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조만간 이런 방산 협력 분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좋은 소식이 2차 물량까지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가 굉장히 또 우리가 밀접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도 사실 했거든요. 저런 얘기까지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인자리 창출의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해적인 관계다. 우리는 폴란드와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차 계약에 이런 폴란드에 대한 잠수함 수출. 이것도 사실상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다분야에 대해서 방산도 육군이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기체계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2차 계약 물량 한 30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성사만 된다 그러면 폴란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근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그런 교두보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수함이요. 현재는 한화오션, 구 대우조선 해양이었는데 상당하게 우리도 K-잠수함 기술력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잠수함 현대화 산업 사업에 우리 쪽에서도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권혁준 평론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방산, 무기 이쪽만 이야기해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맞습니다. 세계 평화잖아요. 한국과 폴란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쪽에 가까이 있는 나라고 우리는 또 우리의 문제가 있고요. 이런 쪽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두 나라나 지지약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의 국제 정서에 따라서 경제라든지 사회 전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 폴란드가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지역 정세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서로 도와줄 부분은 서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개발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또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북한의 파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두 정상이 규탄 목소리를 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거는 세계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한 위험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다 보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국 감독위원회입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정전협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협력 방안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걸려있거든요. 사실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재건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MOU 체결도 같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좀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무조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려고 하거든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으로 이슈가 바로 가게 될 테니까 이때 우리가 폴란드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얘기도 함께 언급이 됐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한국과 폴란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 정례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양국 간 정례회의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일단 내년입니다. 제3차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번에 6월에 2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3차죠.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방과 방산 영역에서 정규적인 정례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위가 이미 6월에 한 번 개최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폴란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지정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무기에 대한 사실상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아젠다를 놓고 양국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규칙적으로 나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산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두다 대통령 관련해서 에너지 쪽에도 포커스를 많이 마쳤습니다. 요즘에 유럽 쪽, 특히 북유럽이 먼저 친원전,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와 우리 에너지 산업 이야기도 좀 나눴을 것 같기도 하고 원전 쪽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두 정상에 만났을 때 원자랑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 폴란드의 원자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CFE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폴란드가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CFE 같은 경우가 아리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기조 이니셔티브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원전이 빠져있거든요, 아리백은. 그런데 연구소에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것이 바로 원전까지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이제는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제거를 위한 협력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는 한수원 같은 경우가 폼트누프 원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폴란드의 원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는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기대를 하고 있지만 들어가야죠, 일단 저기에. 일단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들어가게 될 기회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아시겠지만 체코에 이어서 폴란드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의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폴란드의 민간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가 추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폰트누프 원전 같은 경우가 민간 기업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한다. 내가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치적으로나 심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전 세계에 아닌 나라가 없죠. K, 한류, 폴란드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우리 한류 문화가. 그래서 인적 교류, 또 ICT, IT 쪽 교류, 바이오 쪽 교류. 폴란드와 갈 길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실 폴란드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저는 쇼팽이 딱 떠오르거든요. 쇼팽이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사실 폴란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하면 딱 쇼팽이 떠오르게 되는데. 문화의 나라였다, 예술과 예술의 국가였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 하면 딱 문화로서 좀 일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폴란드도 문화가 굉장히 깊고요. 예술 강국이죠. 예술 강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신예술이잖아요, K, 한류. 그러다 보니까 합이 잘 맞는 나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것을 보고 있거든요, 합력을 해서. 이런 것도 사실상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나라고요. 또 문화맛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경제 분야,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맺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폴란드 신공항의 고속철도 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또 잘하는 게 또 건설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신공항 일부 구간 설계 용역 수주를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었거든요. 설계 부분이었거든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 용역 수주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금액이 432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죠, 사실상. 이런 것도 우리가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폴란드에 있는 인프라 구축에, 건설 인프라 구축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도 얘기가 됐는데요. 배터리라든지 미래차, 로봇, 생명과학,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 또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4차 산업이 도래를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가 바로 한국과 폴란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중에 얼핏 얼핏 폴란드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굉장히 이그조틱하면서 가야 되겠다, 빨리 폴란드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폴란드, 방산, 무기 여기뿐만이 아니라 크게 많은 경제 교육하고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또 그런 관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